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혹시 다른 행성으로 가 있는 건 아닐까? 넌 교수니까 알 거 아니야. 너 사람 새로 만나는 거 어때?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잖아. 애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하고. 싱거운 소리 할 거면 술이나 마셔. 형국아. 나 너 좋아해. 너만 좋다면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. 무슨 소리야. 국회야. 우린 친구잖아. 너한테 난 여자가 아니니? 나한테 넌 좋은 친구야.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. 그렇지. 알았어. 술이나 마시자. 알았어. 알겠어. 네. 알겠어. 한글자막 by 한효주